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드라마들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이다 또 몇 퍼센트가 나오면 뭘 하겠다의 공약은 이제는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요. 그저 우리 드라마가 많은 드라마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시국보다 재미있는 드라마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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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